그럼 영어는 왜 이렇게 철자와 발음과의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영어는 라틴어, 켈트어, 게르만어, 고대 노르웨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가 뒤섞여서 만들어진 언어라서 철자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요. 또 기본적으로 언어의 발음이라는 것은 사용자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반면에 영어의 철자체계는 표준화되는 과정이 지극히 인위적이고 발음만큼 많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400년에서 1700년경 사이 The Great Power Shift라고 영어 모음의 발음이 많이 변화한 현상이 일어난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모음의 변화가 철자체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발음은 바뀌었는데 철자는 그대로 남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Time이라고 쓰고 Great Power Shift 전에는 Team이라고 읽었었는데 이 시기에 점점 바뀌어서 오늘날의 Time의 발음으로 되었고 또 House의 경우에 Who's라고 읽었다가 나중에 House가 된 것이죠. 이렇게 영어의 철자는 소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양상은 영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글은 우리말을 소리나는 그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는 자음동화라든지 경화현상 등 발음의 변화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개의 언어 중에는 글자가 없는 언어도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와 연구진이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것 기억하시죠? 한글의 위대함을 재차 확인시켜준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음성학자들이 말소리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언어를 기술하고 비교하는 데 있어서 철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알파벳조차 없는 것은 분명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의 언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음성학자들은 하나의 말소리에 단 한 개의 기호를 짝지어 철자와 소리 사이의 모호함을 극복하고 소리와 기호에 일대일 대응을 부여하는 발음기호 체계를 고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발음기호 체계가 개발되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1888년 국제음성학회에서 개발하여 가장 최근에는 2005년에 개정 보완한 발음기호 체계입니다. 이것을 국제음성기호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약 200여 개의 기호가 있는데요. 이 기호들을 필요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0여 개의 기호만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 7천여 개의 언어를 모두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이용하는 전자사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발음기호 체계가 바로 이 200여 개의 기호 중에서 영어를 기술하는 데 필요한 기호들이라고 국제음성학회에서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